1. 배터리 보관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분리형 배터리로 충전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명도 높습니다. 최대 출력 500W의 강력한 모터로 탁월한 힘과 등판 능력을 자랑합니다. 전방 적립식 서스펜션과 푹신한 스프링 안장으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우수한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제동력이 뛰어난 전자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안전까지 믿을 수 있는 타이탄 700 전기자전거 어떠신가요? 벨라시엘 접이식 전기자전거입니다. 가격은 94만 9천원입니다. 완벽한 승차감을 위한 16중 서스펜션으로 더 오래 더욱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400W의 인버터 모터에 스마트 드라이브 기술로 30도 경사도 힘차게 오를 수 있습니다. DSP 스마트 칩이 탑재돼 스루틀 모드, 일반 모드, 파스 모드까지 3중 주행 모드가 가능합니다. 고품질 대용량의 LG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 연장된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벨라시엘 접이식 전기자전거 어떠신가요? 나노휠 커브 14 전기자전거입니다. 가격은 49만 9천원입니다. 전압균형, 단선보호, 과전류보호, 과충전보호가 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더욱 믿고 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AI 밸런스 드라이브 시스템 코어칩 탑재 BLDC 모터의 홀센서, 정밀 컨트롤러 더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500W 출력에 편안하게 주행 가능한 BLDC 모터로 가파른 언덕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프레임의 복합 제동 브레이크로 더욱 안전한 나노휠 커브 14 전기자전거 어떠신가요? 모토벨로 TX-7 듀얼 전기자전거입니다. 가격은 56만 8천 100원입니다. 고성능 BLDC 모터를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주며 강력한 회전 토크를 발생해 20% 경사도를 오를 수 있습니다. 5.2A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으로 파스 1단 기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광폭 타이어 적용으로 균형감 높은 접지력을 제공하는 데다가 전자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돼 뛰어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LED 라이트, 크락션 등으로 어두울 때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모토벨로 TX-7 듀얼 전기자전거 어떠신가요? 에이오테크 스카닉 전기자전거입니다. 가격은 69만 9천원입니다. 5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1회 충전 시 최대 45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페달 구동 모드, 파스 모드, 스루틀 모드를 지원해 이동과 운동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크 서스펜션 장착으로 매끄럽지 못한 주행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으며 시마노 7단 변속 네버를 지원해 더욱 편리합니다. 직관적인 디스플레이와 5단속도 조절 모드로 누구나 손쉽게 운행 가능한 에이오테크 스카닉 전기자전거 어떠신가요?